5장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위안 위나이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까지는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메타버스 지난주 후반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로봇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넘어오게 되면서 리옹푸딩 쪽으로 또 수납매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때 정책 관련주 쪽으로 또 이제 수납매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건설주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위나이텍 이런 종목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그리고 정부가 이게 부동산 정책에서 공주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는 인수위도 그렇고 어쨌든 신도시보다는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GTX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으로 상당히 무게적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집을 많이 짓게 되면 거기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주거용 아파트 데크 플레이트를 업계 최초 개발을 했고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녹아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그리 친다고 해서 이게 거푸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그리 친다고 해서 그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층이 올라갈 때 그 작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데크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했다가 또 뜯어내고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DHB미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대형 건설자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같이 거푸집을 만들게 되면서 그거를 설치했다 뜯어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기둥에 들어가는 제품처럼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위나이텍 같은 경우에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자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건설주도 가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GS건설, 현대건설 쪽으로 납품하는 회사들, 고급 마감제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리고 위나이텍 같은 회사들 한번 보시면 아마 주가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공약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조금 욕심되겠습니다. 4,100원에서 4,200원, 지금 현재가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500원, 손절가는 3,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책에 따라서 대형 건설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도 좀 납품하는 그쪽 회사들도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오늘장 2% 납품 기록증이고요. 4,210원인데 매수시점은 4,100원에서 4,200원으로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5,5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